결국에 2명이서 다 했네 이 말은 즉슨 합방하면 나 혼자 해야 된다는 거네 이런 우리 팔씨름이나 하고 놀아요 우리 놀자 뭔가 하자 하지 말자 팔씨름이 가장 재밌지 팔씨름 이길 사람 팔씨름 내게 할 사람 이 말은 이렇게 잘해 다스에 다스에 아니 뭐야 레디 고 설정 쓸 거예요 링 이거 타라 안 돼있습니다 링 이이서 합시다 저희 맞네. 링 위에서 해. 수고하여. 이랑. 미치겠네? 뭐 언니 그렇게 잘했지? 진찻? 지우고 싶다, 진짜로. 한 번 더, 한 번 더. 그만 좀 이기고 싶다. 많이 넣은 거 아니에요? 흰색을 하면 안 되는구나. 처음 거 맞추기 어려운데? 실력이죠. 덕을 느끼셨습니까? 네. 샴푹 시간대는 한 번 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